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본문으로 예수님의 힘과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함께 합독에서 본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려로 가서 사십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주리신지라. 체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동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세 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네 잊어먹기 전에 광고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다케이준세이 목사님이 일본 그리스도 신생 그리스도 교회에서 단임학신호 목사님께서 초청을 받아서 설교로 오시니까 많이들 초대하셔서 꼭 들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예수님의 힘과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힘과 겸손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겸손함 그 예수님의 힘과 능력과 권세가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신앙산에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시험하는 자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막이죠? 또 뒤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 이처럼 시험할 대담하고도 뭔가 교만한 이 존재라면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개개인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기중하지만 마귀에게 뭐 기중한 존재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귀가 우리를 연약한 이 인간들을 저와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시험하는데 오죽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마귀가 시험하고 유혹하고 일하는지 우리가 또 분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렇게 뿔나고 얼굴이 시커멓고 눈에 불이 막 막 나고 이렇게 마귀가 덤벼들면 분별하기 너무 쉽지요. 그런데 분별조차도 어렵다라는 게 우리 인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예수님의 힘과 능력이 무엇인지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한 마귀들의 역사를 분별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집중하여 경청하여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기도에 존중이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3재를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조할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3장 2재를 보면 거기 가롯 유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알라시피 배신한 가롯 유다 그 유다는 겉으로 행동할 때 예수를 팔았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변 제자와 동료들에게는 유다가 팔았다. 유다가 주체가 맞죠. 선택했으니까. 그러나 유다의 내면 속에 있는 일들은 유다가 인지하고 말하지 않는 이상 주변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그 유다의 내면의 생각을 밝히 드러내놓는데요. 뭐라고 기록되는지 기억나시죠?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마귀가 집어넣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눈빛인가요? 처음 듣는 분 없으시죠?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뭐라고요?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분변하기조차도 어렵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이냐? 생각에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생각에서. 나의 생각인 줄 착각하고 나의 생각인 줄 믿게 하고 중요한 누군가를 통해서 사람의 생각인데 그것이 진리인 양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철학이 되고 사조가 되고 이론이 되고 그렇게 세계와 문화를 또 이끌어갔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생각 속에서 역사하는데 또 기가 막힌 거는요. 또한 이 마귀가 생각 속에서 무엇을 또한 집어넣을까요? 이 본문에 보면 마귀가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예수님이 예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What if 가정법 쓰면서 헷갈리게 만들고 있어요?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마귀가 어떤 말 하고 있습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면서 이거는 뭐냐면 91편 11절 12절에 있는 성경이거든요.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공격을 하는데 무엇을 이용해서 하고 있죠? 여러분이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성경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백목사가 예수님을 믿고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성경을 조금씩 제 기준에서 제 주관적인 저의 지식에서 이전보다는 지금 조금 더 많이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많이 알겠습니까? 백목사가 성경을 더 많이 알겠습니까? 이게 부끄럽지만 현실이 뭐예요? 저보다는 마귀가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도 저희 이전에 훨씬 이전에 존재했던 이니까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과 권위와 능력으로 사실은 마귀를 상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예수님에게 나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가정법을 쓰면서 흔들어 제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앞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상대하니까 마귀도 그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빼가지고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극명한 차이가 있죠. 마귀와 예수님에게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그건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겸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순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마귀는 똑같이 말씀을 입으로 나불나불 거리고 있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거나 그 말씀에 복수하거나 자기를 부인하여 지키고자 하는 이런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뭐해요? 자기의 기준에서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을 내 자신의 유익이 재료로 삼지 말라고 바울사도가 서진서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이용하고 성경을 가지고 내가 이용하고 그게 바로 마귀적이라는 것입니다. 딴 게 마귀적인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럼 정리되죠. 마귀가 역사하는 방법 어떻게 하죠? 우리의 생각에 역사한다. 그리고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휘저낼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라고 하면서 마리프 가정법을 쓰면서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면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이제까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를 들어서 주일성수 뭐 좀 빼먹어도 되지 않니?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 11조를 좀 건너뛰도 되지 않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이게 율법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일상 가운데 있는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때까지 반응하셨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대학생 때 믿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때 처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제가 보는 성경은 다 뭐예요? 제 인생이 처음인 거였어요. 보는 성경이 다 그냥 제 인생이 처음인 거예요. 처음이기 때문에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 굉장히 놀랍기도 했지만 또 이 성경이 갖고 있는 이 진리 그 진리를 느끼면서 또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범 4장에서 저희 주일날에도 말씀 전하셨죠?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 예수님이 그게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 삼위 일체 하나님의 이위이신 말씀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말씀 자체시고 예수님이 그냥 임의대로 한 말이 산상수훈에 적혀 있습니다. 맞죠? 내일 이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는 그것으로 니키를 한 자나 자라게 할 수가 있느냐. 그렇죠?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따라 구하라.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 구약 성경을 말한 것도 아니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2000년이 넘게 또한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기독교인이 사모하고 붙잡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변치 않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입 벌려서 하면 되는데 그게 기록되면 성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마귀의 이 대적과 싸움과 시험을 뿌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4절에 보니까 3절에 시험부터 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정체성 흔들어요. 명하여 이 돌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힘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힘을 그렇게 안 써요. 예수님의 힘의 근원이 뭐냐.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다음에 저는 참 충격이었습니다. 뭐라고 되어있죠?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기록되었으되 와 전 여기서 충격 먹었어요. 예수님이 그냥 임의로 말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분이 지능이 없으십니까? 그분이 의지가 없으십니까? 그냥 말하면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흔히들 일상에 대화할 때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그게 소견이라는 뜻 아니에요? 소견? 그게 사사기의 테마입니다. 그렇죠? 소견의 오른들 행하여 뭐가 없더라? 왕이 없더라. 그리스도의 통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내 생각대로 하면 아무리 힘 있고 능력 있는 자라고 해도 결국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힘과 권세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가? 철저하게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셨지만 할렐루야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의 존중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귀가 집요하죠. 그리고 네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저 위로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너를 사 이렇게 받아주지 않겠니? 라고 마귀가 시험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이 시험은 받지 않지만 여러분의 상황과 입장과 삶의 그 다양한 이슈 가운데 경제, 건강, 관계, 내면의 어떤 정체성 여러 가지 미래에 알 수 없는 불확실성 많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그럴 때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그 질문들 시험들 생각들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대응하고 계실까요? 내 생각에는 많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6절에 보니까 또 그러세요. 저희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와 저는 계속 그때 처음 보는 성경에 있지만 이 예수님의 이 겸손함 이 예수님의 힘의 근원은 다른 게 아니구나 본인이 말씀이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본인이 복수 가고 있구나 내 생각에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분이지만 아예 그분은 내 생각에 내려놓고 버리셨구나 그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 또 10절에도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또 성경이 인용하시는데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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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이에요? 세 번을 예수님이 동일한 방식으로 마귀의 유혹을 뿌리지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힘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어저께 축복하신 대로 최고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어저께 여러분들 최고의 날이 만들기 위해서 이미 되었으니까 미래 완료형으로 또 믿고 또 그 하루를 채워가는 날이 되었을 줄 압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될 텐데 여러분 어떤 생각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고 돼 있겠는가? 하나님 말씀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타인의 생각을 고려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 상황 가운데 나의 작은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나 이게 우리 가운데 큰 첫 번째 어떤 떠오르는 생각 첫 번째 우리를 끌어가는 생각 그것이 우리를 잡아주는 생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의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내 생각이가 없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생각이가 없어야 된다 물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성경이 딱딱딱딱 매칭되게 상황을 맞는 답변을 알려주진 않아요 그거를 성령 하나님께서 연결을 시켜줍니다 기도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딱 맞지는 않지만 본질적으로는 인간의 그 이슈와 상황이 똑같기 때문에 뭐 경제, 내면, 정체성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해아리에 새것이 없기 때문에 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복속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 보리라 아멘이 나오셔야 되는데 이거 옛날 말씀이요 내 상황에는 안 맞고 나는 다르고 다르고 그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미세하게 따지면 목사님 말씀에 반으로 땅 판다고 다 따지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백 명이면 다 다르고 천 명이면 다 다르고 만 명이면 다 다르고 인류 75 다 자기 소리 자기 생각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요 인류 대대로 바뀐 적이 없어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마시는 거 인정받는 거, 성장하는 거 죽는 거, 사는 거 본질적인 것 그게 심리학자들 철학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 마귀의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가 먼저는 이미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그들이 역사하는 방식을 우리는 분별하고 들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방법 최고의 방법을 우리는 또 짧은 시간이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듣고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실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며 전복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사랑하며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반드시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의지를 올려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름 부으시고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최고의 날로 만들어가는 그런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힘 정말 겸손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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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